신중호의 마켓뷰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 분위기가 좋아진 배경에는 미 증시의 사상 최고치 흐름 그리고 국내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에 더불어서 중국의 최근의 회복도 한몫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지난 10년간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수익률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시가총액 방식의 지수를 갖고 와봤는데요. 코스피, S&P 500, 토픽스 일본의 시가총액 방식의 지수입니다. 상해 종합지수의 10년간의 흐름인데 미국은 140%가 올랐습니다. 일본도 90%고요. 한국은 40% 정도 수준이 됩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중국의 차트는 이제 마이너스 8%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머징과 선진국의 중간 정도가 코스피 차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이 최근에는 어떻게 변해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다음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실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게 ROE 차트입니다. ROE 차트가 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부분인데 이 자본을 갖고 얼마나 이익을 효율성 있게 잘 내는지가 그 나라의 성적표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위에 있는 차트가 이제 S&P500 작년 기준으로 ROE가 17%가 넘습니다. 18%로 상당히 압도적인데 보시면 조금 차트가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일본과 한국, 중국은 ROE가 작년에 비슷하게 8%대였습니다. 다만, 다만 2010년부터의 추세를 보시면 한국과 중국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조금씩은 우상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S&P와 코스피의 ROE가 비슷했습니다. S&P가 2,500일 때 있었고 우리나라도 2,500일 때 10년 전에 2,500하고 비슷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2,600 정도인데 S&P는 5,00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ROE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OE가 낮아지면 그럴수록 PBR이 낮아지고 투자자는 떠나가고 수익률이 별로입니다. ROE가 개선될수록 투자자가 더 들어오고 중시가 더 유입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모두 다 도입을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미국은 주주 자본주의고 한국은 오너 자본주의고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주주 쪽으로 가고 있느냐, 오너 쪽으로 가고 있느냐, 국가 쪽으로 가고 있느냐의 차이에서 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는 오너 자본주의가 아니라 주주 자본주의로 변해간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은 국가 자본주의, 즉 자본이 국가로 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든지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개선이 가능할지 그래야만이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면서 조금은 회의적인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은 좀 상기시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상하이시의 소비자 신뢰지수와 부동산 구매 의향지수를 대표적으로 갖고 와봤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부동산이 그리고 부동산이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GDP의 40%가 고정투자이고 고정투자의 8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살리기를 어떻게든 한다든지 내지는 부동산이 아닌 쪽의 투자를 조금 더 동요해야만이 중국의 증시가 조금 더 살아날 텐데 뭐라고 할까요? 아직은 조금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지 이어지는 저희 증시대담에서 중국의 인민은행이 최근에 금리 인원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그리고 양해를 앞두고 중국의 정부가 조금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과 전략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투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중호의 마켓뷰였습니다.